안녕하세요. 이음트럭입니다. 오늘은 대전으로 2.5톤 홈놀이를 매입하러 왔고요. 이 차량입니다. S-OIL에서 쓰던 차량이고요. 지금 2010년식 27만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. 이 차에서 문제점은 타이어가 양쪽 다 트레이드가 하나도 없다는 거 다 새 걸로 교체를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단일 주유기 자동립이 달려있어요. 주유기 테스트는 제가 했는데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외관상으로는 부식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외관상 손댈 곳은 좀 많아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엔진은 제가 엔진오일이나 이런 거 체크했는데 아무래도 주유소에서 사용하던 거라 그래도 관리는 하면서 타신 걸로 비춰집니다. 그리고 특별하게 큰 사고는 없고요. 단순 교환만 있는 거 같습니다. 지금 부식 잡는 게 과연 관건인 거 같고요. 부식을 얼마나 잡느냐 그리고 이런 날개 부분은 제가 특장업체가 갖고 새 걸로 다 교환을 해야 됩니다. 지금 그리고 타이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 뒤판도 새 걸로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. 네 그리고 지금 다행히 이 탱크가 탱크에 부식도는 별로 없어요. 다행이에요. 탱크가 만약에 부식이 많다고 생각하면 매입을 진행하지 않았을 텐데 탱크는 상태는 양호합니다. 네 요거 이제 제가 차주님이랑 잘 얘기를 해서 이제 매입할 거고요. 어 그리고 기타 소모품들 요런 것도 제가 다 손볼 예정입니다. 그리고 실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실내도 2010년식답게 시동 시동 한번 켜봐 드리겠습니다. 어 에어컨 잘 나오고요. 아 시동은 잘 걸리고 자 미션 테스트 해야 되겠죠? 어 미션은 너무 좋네요. 간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. 이렇게 족기가 힘든데 그리고 에어컨도 너무 잘 나오고 실내는 뭐 2010년식 딱 그 연식 대비 맞는 상태를 보여줍니다. 자 매입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요거 상품화 작업 제가 이쁘게 해서 아주 좋은 차로 만들어서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음트럭 찾아주셔서 감사하구요. 요번달 차량 매입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. 연락 많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